8매트 91.2 경기 김상호 선수 대 임창헌 선수 경기 시작합니다. 플러스 전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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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야 돼요 앉아야 돼요 한 명 0% 돌려도 됩니다 다 됐어요 앉아야 돼요 앉아야 돼요 다리 넘겨요 오케이 오케이 다 했어요 한 명 11명 됐고 지금 다행이야 오른발 골반 컷으로 오른발 돌봐 오케이 나이스 왼발이 이렇게 큰 소리가 준비도 들어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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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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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면서 나이스 나이스 형님 팔꿈치 몸에 붙여요 형님 어떻게 돼 형님 오른손이 골반에 가나요 일어날이 계속 도마비를 꾸몄어 도마비를 꾸몄어 선생님 자리 컨트롤하세요 한 번 더까지 한 번 더까지 우리의 선수는 대단하니 한 번 더까지 한 번 더까지 반지 잡힌 안 돼요 한 번 더까지 형님 왼손을 끓인 걸 벨카라는 그레비를 꾸고 잡혀야 돼요 이제 왼손이 솜에 여기 여기 클로즈 가드로 여쭤내기 장치 새로워요 클로즈 가드에서 다시 세팅해서 다시 갈라있으면 다시 세팅해서 손목에 손목에 세팅해서 루스 스윙부터 노리면서 손목에 손목에 세팅해서 루스 스윙부터 노리면서 루스 스윙도 노리면서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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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시 한 번 더 노기 프로 남성구 마이너스 70kg 공천패터 정진환 선수 1번 패드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깊게 오른손을 깊게 세이프에도 놓고 앉아도 돼 앉아도 오케이 됐어 일어나는데 일어나면 밀면서 끝까지 화이트 남성구 종목구 비기나 라이너스 69에 라이너스 70 가채집에 한찬결 선수 김민규 선수는 매트 7번 매트 8번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트 남성구 마스터 원심의 애픔팬트 김한은 마스터는 매트 4번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초 엘리베트 끝까지 화이트 빨리 오케이 오케이 노기 프로 남성론 와이너스 77키로 와이어 주지수 조준영 선수 울산 팀매트를 전팡궁 선수 1번 배틀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팀매트 91경기 91.2경기 경기 끝났습니다